경실련이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. 이들은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유권자 선택권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거대 양당은 즉시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하고 22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공약하라고 요구했습니다.